여러분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라이브 때도 종종 말했지만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봅니다. 저에게는 친오빠가 있고 그 인간은 저보다 나이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남매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매로 지내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될 일이 많은데 친오빠는 그야말로 앞서나가는 양성평등주의자였고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두들겨 패는 화끈한 인간말종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며 학창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가 군대에 입대할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오빠에게 다가가 너 같은 인간말종은 군대 선임들에게 물리치료 받고 와야 한다. 라는 식의 농담을 쉴 새 없이 날려댔고 오빠는 그런 저를 향해 이상하게도 주먹을 꺼내지 않고 씩 웃으며 꺼지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오빠는 해군에 입대했고 아빠 차를 타고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상남도 지내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어느샌가 오빠는 저 멀리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철없는 고등학생이던 저는 킬킬거리며 야 니가 애지중지하던 컴퓨터는 이제 내꺼다라는 소리나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사회자의 말에 오빠는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고 오빠는 엄마 아빠에게 고개 숙이며 다녀오겠다 말했고 깐죽거리는 저희 어깨를 툭 밀치면서 나라 지키고 올테니 넌 엄마 아빠 지켜주고 있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나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살면서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날 보호해주기만을 바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속상하다고 엉엉 울기나 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오빠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넓은 운동장에 서있던 남성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엉엉 우는 부모님과 다르게 그들은 초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랑 나이 차이도 몇 살 나지 않는데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남자들에겐 그 희생정신이 은연중에 깃들어 있죠. 그들은 은연중에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길 강요받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모두 일을 나가는 맞벌이였고 엄마 아빠는 언제나 저를 두들겨 패기만 하는 오빠에게 은이랑 집 잘 지키고 있으렴 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너는 힘이 강하니까 네가 희생해라. 너는 체력이 좋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 남자가 무슨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 라는 말을 들으며 그들은 은연중에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정말 철저하게 이 세상은 남성에게 강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약자의 프레임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스라이팅은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혹시 재난영화에서 남자 먼저 구해주세요 라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이타닉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남자들이 먼저 구해진 적이 있습니까 이제갖 스무살이 되는 남성들은 스무살이 되자마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감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며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죠. 적어도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의 그런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성들이 많은 걸 바라나요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존중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들의 희생정신을 무시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지키는 존재이고 그런 남자들에게 지켜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을 향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부디 2024년에는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군장병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